저기 손님들,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려려면 친절히 우선이야. 박급종렬. 종전과는 다르게 훨씬 공손해 보이는데요. 소리산 고루새 시험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잔시험 가세요. 어서 오셔가지고 한 잔씩 드세요. 고루샘물이 벌써 나왔어? 요번 한 이틀 정도 따뜻해져서 나왔어요. 맞게. 고루샘물이 나왔네.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청년들 신이 나나 봅니다. 갈색 날 때 드셔야지 좋아요. 아이고, 어머니 진짜 맛있게 드시네. 달 먹었어요? 네. 어떤 걸로 드려요? 큰 거 하나. 어떤 것도 왜? 첫 개시 했어요. 야, 이거 첫 개시도는 딱 해서 이메일에 붙여야지. 장사해가지고 해봐, 해봐. 아, 이렇게 신발 나가지고 지는 거야. 스티커를 타이바나가지고. 잘못했는데. 아니, 2만 5천짜리. 2만 5천짜리야? 네. 판매의 물고도 제대로 트였군요. 갔다 와봐. 네, 갔다 올게요. 어머니가 반말 충분하셨어요. 신속도로. 서비스도 만점이고. 정말 불티나네요. 이대로라면 금방 동일하겠는데요. 우와, 말 걸었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 그분들이 여기 나오지 못하니까 우리 그분들한테도 홍보하게 두 팀, 두 사람씩 팀을 나눠서 돌아다니면서 한번 홍보를 해볼까? 네. 이 여세를 몰아 판매에 박차를 가할 생각인 청년들.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보는 광격 씨와 동근 씨입니다. 오, 꽤 들어간다. 우리 어디로 가볼까? 사람 많은 데가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많은 데? 류영 씨? 괜찮은데? 류영 씨. 좋은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고로세 시우 나왔거든요. 한번 맛보시라고. 좀 괜찮으세요? 네, 예, 예. 어서 오세요. 지금 이게 촛물이라서 제일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게 조금 더 있다가 나오면 맛이 조금 적은데 지금 나온 거라서 맛있어요. 시음도 하지만 배달도 해드리거든요. 그럼 우선의 반만 해봐봐 그럼. 반말이요? 반말 그럼 9리터 2만 5천 원. 맞어? 단번에 성공해 어린아이처럼 신이란 광격 씨입니다. 환영이 찾아가는 시음회에서 저희가 팔았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다녀올게요. 청년들 오늘 일이 술술 잘 풀리네요. 고맙습니다. 한편 큰형 문섭 씨와 막내 준일 씨는 또 다른 곳에서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앞에서 메디에서 보로세 수액을 판매하거든요. 혹시 수액으로 커피하고 적법할 수 있나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이걸로 커피요? 먼저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단맛이 있어가지고 커피 설탕을 안 넣으세요. 네 물맛은 좋은데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저희가 아유 죄송합니다. 팔릴 것 같으면서도 안 팔리네요. 그러게. 호흡은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커피숍 이렇게 그런 데 말고 찜질방 이런 데 가면은 물 많이 마시잖아요. 그런 데 가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땀 쫙 빼고 물 마시는 등산객이나 찜질방. 원래 고르쉐가 장청소하기 때문에 땀 빼면서 쫙 마시고 또 그런 거예요. 인효작용도 쫙 빼고 찜질방 한번 가봐요. 그럴까? 네. 막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네요. 결과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찜질방에 이렇게 고르쉐을 납품을 해가지고 이렇게 손님분들한테 드실 수 있게 혹시 그렇게는 안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왔어요. 손님들한테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시고 반응이 어떤지 그거는 봐야 되겠어요. 복장까지 완벽하게 갖췄네요. 자세가 와? 네. 찜질방이 기본자세죠. 오, 그래요? 찜질방과 거래만 성사되면 많은 양의 고르쉐 수액을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데요. 아무쪼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험을 해드리고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려고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 잔씩 드셔보시고 어떤...